신라 5대 파사이사금 11년 추 7월에 10시 한일 해년 가을 추 7일 달을 서기 90년 가을 7월에 분견 40인 하여 나눌 분 보낼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10십 사람인 열맹의 사신을 나누어 보내 염찰주 군주 하여 살필염 살필찰 염찰은 남의 사정이나 비밀을 몰래 알아내는 것입니다. 고울주 고울군 주인주 주는 도 개념이고 군은 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주주는 도지사고 군주는 군수로 보면 되겠습니다. 주주와 군주를 조사하여 붉은 공사하고 안일불 부지런할건 공평할공 여기서는 간청공 일사 간청일에 성실하지 않거나 치전야다 황자는 펼출지하니라 이를 치 밭전 덜야 마늘다 거칠황 놈자 전냐는 전답으로 논밭입니다. 논밭을 마늘다 거칠황 놈자 많이 항폐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펼출지하니라 펼출지하니라 낮출펨 내칠출갈지 벼슬을 낮추거나 내쳤다 다시 합니다. 신라 5대 파사이사금 11년 추 가을에 서기 90년 가을 7월에 붕견 40인하여 열맹의 사신을 나누어 보내 염찰주군주하여 주주와 군주를 조사하여 붉은 공사하고 간청일에 성실하지 않거나 치전야다 황자는 논밭을 많이 항폐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펼출지하니라 벼슬을 낮추거나 내쳤다